어떤 열기간이 550K의 고요론으로부터 20KJ의 열량을 공급받아 250KJ의 저요론에 14KJ의 열량을 방출하였다. 이 사이클의 클라우쉬 적분값과 가역, 비가역 여부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카르노 사이클을 적용시켜서 1-Q1분의 Q2는 1-T1분의 T2 일단은 이렇게 해서 Q1분의 Q2와 T1분의 T2가 같으면 가역이죠. 같으면 가역입니다. 다르면 Q1분의 Q2가 T1분의 T2와 다르면 비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Q1이 공급렬입니다. 20분의 Q2는 방출열이에요. 14 이 값이 550K분의 250K분 이렇게 해서 표현되면 다르겠죠. 그러면 비가역, 비가역 사이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가역 사이클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고 엔트로피 값은 그러면 T1분의 Q1 계산한 값하고 T2분의 Q2 계산한 값하고 보면 T2분의 Q2가 커야죠. 커야지 돼요. 이렇게 비가역이니까 가역이 아니라 비가역이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이클 적분 T분의 D2는 0보다 작다. 클라우시우스의 비가역 사이클에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하는 적분식은 사이클 적분 T분의 D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5번은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이 돼요. 가역이 아니니까 비가역이고 비가역이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봅니다. 25번은 답이 2번. 그 다음 26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은 랭킹 사이클의 열효율은 약 얼마인가 그랬어요. 1, 2, 3, 4. 몰리열의 선도입니다. 이렇게 2, 3 과정에서 열이 들어오고 4, 1 과정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가역, 단열 팽창 변화들이고 이렇게. 그러면 카르노 랭킹 사이클의 열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H3-H2분의 H3-H4-H2-H1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H3가 2,799.5-H2가 193.8 분의 H3 2,799.5-H4 2,7.5-H2가 193.8-H1이 191.8 킬로줄퍼 킬로그램입니다. 계산해서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줘야 퍼센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6번 풀어주면 30.3%에서 답이 1번으로 나오네요. 30.3% 30.3% 26번의 답은 1번입니다. 27번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이렇게 상태 1에서 경로 A를 따라 상태 2로 변화하고 경로 B를 따라 다시 상태 1로 돌아오는 가역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가역사이클이요. 이렇게 이제 상태 1에서 A경로 이렇게 가네요. A경로를 따라서 2로 갔다가 2경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가역사이클입니다. 아래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이클 가정 동안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겠고요. 1, 2가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2, 1가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다. 0다. 즉, 사이클 적분 델타 Q는 사이클 적분 델타 W랑 같다. 연료각제 1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이클 적분 델타 Q는 사이클 적분 델타 W랑 같다. 이렇게 A경로, B경로로 거쳐서 이렇게 1사이클을 이룰 때 열 전달의 총화는 그때 1의 총화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 가정 동안 시스템 내부에서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이 되면 맞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이클 가정 동안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순일을 받았다. 받았고 그 일이 전부 다 열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3번이 그런 표현이네. 사이클 가정 동안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내부에서 외부로 순열이 전달되었다. 이렇게 열 전달의 총화는 그때 일의 총화와 같다. 연료각제 1법칙 표현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밀폐계 사이클에 적용하면 Q1,2는 ΔU 플러스 W1,2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자는 0다. 그러면 Q1,2는 W1,2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2, 3번이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 4번은 이 그림으로 사이클 가정 동안 총 엔트로피 변화량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1,2가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 가격 사이클이니까요. 클라우시우스의 적분식에 의하면 사이클 적분 T분의 델타 Q는 0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죠? 1사이클 동안 가격 사이클을 이룰 때 1사이클 동안 총 엔트로피 변화량은 0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번은 답을 4번으로 보는 것이죠. 가역 사이클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은 0가 돼야 됩니다. 27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보고요. 10번에